우리 아이들 모습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네요. 아까 자기 동아리 소개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저는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게 안전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교육과 생명존중과 연결된다는 게 바로 이런 데 느껴지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인상적이고 그다음에 저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학교에 선생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따로 방과 후에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런데 우리 아이를 포함한 다른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 덕이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맛보기식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멀리에서 누군가 한 명 정도가 운 좋으면 나와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더 많이 확장이 되고 더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고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교육에 어떤 제도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교육부에서 안전생활 교과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범대학 시절부터 우리 예비 선생님 시절부터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으셔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중요성을 아셔야지만 교육을 하실 테니까 정말로 저는 이 안전교육이 중요하고 선생님 역할이 참 중요한 게요. 전에 한번 2004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규모 9.1의 대형 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왔죠. 24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당시 외신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형 재난 현장에 어린 영웅 해가지고 영국인 틸리 스미스라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 섬에 있는 모든 수영객을 다 구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마하고 수영을 즐기고 있는데 파도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파도는 완만히 왔다가 완만히 가는데 막 파도가 급격하게 오면서 물살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걸 보고서 엄마 지진이 발생했다. 내가 선생님한테 배웠다. 이런 현상이 지진이 발생한 현상이 좀 있으면 쓰나미가 와가지고서 엄청난 피해를 한다 해가지고 엄마한테 알리고 엄마는 다시 또 관리인한테 알렸습니다. 그래서 싹 다 철수시켰어요. 그리고 그 섬에서는 정말로 한 명도 다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이 소녀가 가는 말이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만큼 저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선생님의 어떤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에 이런 안전교육을 이수하라고 이렇게 와요 내려와요. 그러면 아까 보여준 것처럼 심폐소생술 현재 한다고요. 앞에 놓고 시범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의무방어전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런 일을 보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은 없어요. 이게 꾸준히 되지 않으면 이게 내 몸속에 이렇게 배워둘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매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전교생이 다 방과 후 수업을 받는데 전교생을 그래도 다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좀 약간의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로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안전 동아리를 구성했습니다. 보통 방과 후에 한두 시간 단위로 해서 아이들에게 응급처치법하고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기별로 대략 30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살짝 자랑을 좀 해보자면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대한적식자사에서 응급처치법 일반 과정이 있습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일반인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기본 과정보다 저희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님. 네. 아까 우리 허 대표님 해외 사례 들으면서 응급처치 기술도 중요한데 또 생존수영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기 안전을 또 가능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생존수영 교육은 2017학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3학년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적 있어요. 그 전에는 시범학교 형식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연구모델로 운영을 해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의 현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전국에서 손에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지역 인근에 있는 수영장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치단체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사설 수영장 등을 협조를 구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올해 2020학년도부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년을 대상으로 초등 수영실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 초등 수영실기 교육은 생존수영이 4시간 그리고 영법수영을 6시간으로 해서 최소 10시간 이상 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왜 이게 느낌이 다가오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제가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제가 수영을 못 배워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은 아직도 그때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아주 나고 있거든요. 그때 수영을 좀 배웠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10시간도 짧게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운 것들을 구명조끼를 실제 착용을 해보고 또 파도풀에 들어가서 정말 이게 잘 뜰 수 있는가 비록 초등학생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놀이처럼 물놀이처럼 실제로 진행은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바탕에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뜨는 방법 혹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이 닿지 않아서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헤쳐나와야 되는지 또는 또 주변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더 악한 상황으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한 번쯤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가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학생님 지금 보니까 잠깐 나왔었는데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이런 것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이거 만들어진 취지하고 어떤 내용을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저기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교육부에서는 2014년 11월에 학교 안전종합대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안전을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 2015년 2월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7대 표준안으로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했어요. 예 그런 의미로 7대 안전교육안이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좀 구체적인가요? 아 예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유초 중고까지 있고 연간 51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되고요. 각 영역별로 주어진 시간이 있고 횟수도 여기는 또 횟수가 어떻게 되면 학기별로 1회에서 3회까지 돼 있어요. 근데 이거가 왜 학기별로 1회에서 3회일까? 제가 이제 업무 담당이다 보니까 아마 이건 그걸 거예요. 안전교육을 그냥 1회에 3시간씩 5시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학기당이라는 건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이 시기별로 정말 최소의 횟수를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5분 나침반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이런 교육을 5분씩 하자 저는 이건 참 좋다고 봅니다. 보니까 구성을 참 잘했어요. 실제 사고 사례를 보여주고 결국은 안전교육의 목적은 사고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여주면서 사례의 원인과 이런 사고 당한 예방법 또 그런 위험 요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그 5분 나침반이 아주 참 유익했고 또 이런 부분이 좀 많은 다른 교육청으로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학교 안전사고 예방 예보제 라고 해서 또 ppt 자료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쇼 자료로 교육 자료로도 만들어서 전 선생님들에게 또 보급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제 저희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그 교육을 한다는 건 저도 알거든요. 한 번 했다고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심폐소생 뭐 이런 걸 했다고 해서 몇 번이나 해봤니? 몰라 한 번 했나? 그거 만져봤니? 아니? 그거 어떻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굉장히 그걸 많이 하는 학교 중에 속해요. 정말 많이 하는 학교 중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년에 한 번, 두 번 그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심폐소생 같은 경우는 정말 어른들이 배워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아까 수영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그것 같은 경우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딱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기는 제가 5살 때부터 수영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수영은 뭐 바다에 놀러가서도 수영을 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뭔 수영을 이제 와서 시키겠다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기가 첫날 교육을 갔다 와서 엄마 나 오늘 물 먹었어 이래요. 수영장에서 물 먹었대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하고 있는 수영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라는 게 아니고 힘을 쓰지 말고 에너지를 쓰지 말고 떠 있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 교육이라는 건 그날 정말 정말 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또 수영장이 그나마 저희 학교는 학교 스쿨버스가 있어서 좀 먼 데도 갈 수 있는데 수영장도 정말 싸움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해마다 수영장도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안전 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미 같은 것도 좀 여유 있게 비치가 돼야 될 거고 또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일단 재반 시설들을 좀 갖춰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좀 교육 활성화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 교수님이 그 안전교육 센터장 맡고 계시죠? 우리나라 안전교육 실태가 어떤가요? 지금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안전체험관 같은 거를 좀 이용하는 거를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네. 특히 이제 그 종합안전체험관이라 그래서 이 7대 안전 영역을 고루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체험관들이 각 시도에 하나 정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있는데 근데 이제 시설이 부족한 거죠.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안전체험관이 있는 시도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면 한 1년 정도를 기다려야지 기회가 오는 정도라서 이제 시도 별로 없는 데는 아예 이제 그런 기회가 없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소규모 안전체험관이라든지 또는 교실 내에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안전체험관을 좀 만든다든지 또는 이동형 버스 형태로 해서 안전을 이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이제 보강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체험만 가지고 또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교과하고 연계해서 평소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교과 연계를 통한 그러한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지도자료를 개발해서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에서 이제 또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인지적인 요소 또 체험을 통한 행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좀 더 갈기는 좀 멀지 않나. 선생님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이게 좀 일반적인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을까요? 저는 관심 분야가 응급처치법이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안전교육이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이렇게 추가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 외에 안전교육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생활은 64시간에 하나의 교과고요. 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역시 54시간에 시간수로 보면은 거의 한계 교과와 비슷한 분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쳐야 할 학생들에게는 배워야 할 학습량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로 안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량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학습량의 부담은 부실한 교육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낳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학교에서 꾸준하게 실천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시면은 학교 현장에서도 좀 더 내실 있고 효과 있는 안전교육을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안전교육기능기본법이 생겨가지고서 법으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지금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행안부의 중앙안전교육평가위원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 부처하고 또 시도를 가서 안전교육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걸 평가까지 하고 또 그런 예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우리 행안부하고 이렇게 같이 하셔가지고서 하면은 그런 예산을 그쪽에 전문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그러면 그 경우에 지자체와 연결해서 지금 아까 시설 부정 문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 재원을 마련해서 시설도 만들고 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지원도 받고 이렇게 가능한가요? 실내로 시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생존수영을 위해서 지자체에 있는 그 4개의 수영장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하면은 이 수영장을 누가 쓰나요? 아이들도 쓰지만 누가 쓸까요? 주민들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흥은 어떻게 했냐면 그 주민들을 다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만 그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예 그 기간과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노력하는 데는 있지만은 좀 그러지 않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죠.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다. 수영 수업을 하기 힘들다 이렇게도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수영장을 크게 더 건립을 추진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운영을 하고 아예 강사도 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생존수영을 많이 하지만 이 강사분들이 그 수영장에 있는 강사분들이라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차 교수님 지자체 연결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또 이런 안전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또 학생들 또 학교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이 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맞춤형으로 학교가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 위치가 예를 들면 큰 대로변에 있다면 교통안전에 굉장히 쉽게 적용될 수도 있고 또 공단에 있다 보면 예를 들면 화학공단에 있다면 화학물질에 의해서 굉장히 위험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또 재난대피 훈련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져서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일단 흥미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지금 안전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조사해 보면 대다수가 강의하고 시청각 매체 활용 이걸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흥미를 잘 못 느끼고 좀 지루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 아이들 트렌드에 맞는 그런 교육방법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AR, VR이라든지 또는 모바일을 활용한 그런 안전교육이라든지 예를 들면 보드게임 같은 거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더 안전교육이 재미있고 정말 실생활하고 나하고 관련이 된다. 그리고 이런 안전을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요. 차제 우리 교육부에서 저는 학교안전공단을 좀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또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또 승강기안전공단이라든가 각종 안전의 이런 공단들이 많아가지고서 보통 한 3, 4천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교육하고 또 사고 사례 분사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정말로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정상 학교안전공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공단이 만들어져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런 교육을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로 좀 사고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건 제가 이 몇 년 전에 제가 받았던 안전교육은 충분하진 않았거든요. 도대체 그러니까 학생들도 재미없지만 선생님들도 그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없이 좋은 거예요. 어때요? 요즘은 어떻게 선생님들이 이런 안전교육을 받고 있어요? 네. 선생님들 안전교육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3년 이내에 연간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교장님이 먼저 얘기하시고 출발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선생님들은 매년 심폐소생술 실습 2시간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차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생님들도 어색하시고요.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웠지만은 이게 조금씩 누적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조금씩 적응해 가시고 조금 더 기능과 이런 부분들이 숙달이 되시고 그러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있을 때가 아마 초창전인가 보다. 그때는 그냥 싸인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안전 과목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전생활. 그런데 우리 아이들 영어, 수학, 한문, 중국어, 일본어 급수시험 보잖아요. 학교에서. 안 시켜도 보잖아요. 그렇듯이 생활안전교육과 안전교육도 등급제를 만들어서 등급시험을 좀 보게 해주면 어떨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걸 교육부가 좀 통과를 해서 어떤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신 물론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이 정말 교통이 됐던 생활안전이 됐던 저학년에서 다 끝나요. 우리나라 교육과는. 정말 2학년 딱 지나고 3학년 올라가면 그때부터 줄기 시작해서 4학년, 5학년 되면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하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러한 장소는, 이러한 기회는 다양한 상상과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라이프 스킬이라는 그런 그냥 인증, 이 라이프 스킬이라는 이 내용을, 영역을 이수로 해야지만 아이들이 졸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학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안전교육이 교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하지만 현재의 안전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교안전법과, 그다음에 고시와,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여러 법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럼 이거는 어디에다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법령을 찾아서 이렇게 하십시오까지도 설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법령적인,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고 실은 이게 교과뿐만 아니라 기교과, 범교과 측면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동아리는 범교과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상상을, 어쩌면 교과 이외의 어떤 라이프 스킬, 우리만의 그런 강좌나 그런 걸 해서 아이들이 각 연계별로, 학교급별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듣는 다른 당국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학교 안전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내실화를 위해서 꼭 이거는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더 사고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웨덴에서 이 세이프 키스 클럽, 자녀가 3세만 되면은 부모님이 그 세이프 키스 클럽에 입교해가지고서 이런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런,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한 자녀에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는.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교육을 열심히 시켜주시면은 사실은 학교에서도 그런 부담도 좀 덜고 학교가 모든 걸 지금 다 해주겠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다. 차세 좀 그런 세이프 키스 클럽 같은 이런 교육 시스템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쿨존 우리 관계해가지고 보면은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지역에서. 근데 자기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막 소리 높였던 분이 자기 자녀가 딱 졸업하고 나면은 180도 바뀌어가지고 생활에 불편하다고 반대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도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가치나 이런 걸로 우리가 공부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포스트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안전제일주의의 어떠한 문화를 우리가 함께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와 국민 공동체가 모두 합심을 해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벌써 대한민국은 안전문화가 안착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문화를 바탕으로 해서요. 학교를 중심으로 정말 모든 지자체와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학부모들 학생 선생님이 함께 협력하는 안전협력체제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안전 1000년 대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을 담보로 제발 경제적인 논리나 이권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끼리 할 수 없는 거라 하시니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키워낼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출발점이 학교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학교에서 그렇게 안전교육을 배워서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로 나갔을 때 그렇게 배운 안전교육이 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시작한 안전교육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사회로 나갔을 때 좀 더 확산될 수 있게끔 학교 외의 지역에서 지자체라든지 또 가정에서라든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더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자전거와 수영을 제대로 배우면 평생 갑니다. 저는 안전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일회성, 형식적인 어떤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전교육 그리고 꾸준한 안전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게 그냥 몸에 뵐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안전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첫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안전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공동체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과제이자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 달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뛰어놀기 좋은 만큼 우선 교통사고염이 더 자리고 있다. 수없이 하지만 사고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실제 학생들이 보고 흥미를 느끼면 관심이 많아지고 교육이 커질 거예요. 안전한 생활이 아예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이 어린이날에 아마 참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